선택권을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 안 그러면 벌받을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미 와 있는 사단의 그 용의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동산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선악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알고 보면 영어성경을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 그래서 사실은 지식의 나무라고 불러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보면 나무는 나무가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무엇을 아는 지식? Good, 선, 그리고 악,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신 분들은 우리는 이 뉴스타트는 어떤 나무입니까? 뉴스타트는 생명 나무를 먹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가 사실을 얘기할 뿐이지 그 속에 사랑이란 것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우리가 지식을 유전자의학 박사들이 그 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가 다시 복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유전자가 망가지면 복구가 되게 돼 있더라. 그런데 또 유전자가 꺼지면 다시 켜지게 돼 있더라. 그러면 무엇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키우는가? 무엇이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워서 아시다시피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생명으로 우리들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복구시킬 수 있으시고 꺼진 유전자가 있다면 다시 켜줄 수 있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무엇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유전자는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켜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는 유전자 켜져야 안 켜져요? 안 켜지죠.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리고 또 손상을 입은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사실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과 나무를 선택하고 지식의 나무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 나무는 거부하고 나는 지식만 가지겠다. 그러면 생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런 건 상관없어. 지식만 있으면 돼. 라고 할 때는 내가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 그 이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리고 지식만 추구하니까 우리는 생명을 점점 받지 못해서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 영적 에너지는 점점점점 고갈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점점점점 꺼지고 면역력은 점점점점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뭐를 추구해라? 생명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라.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십자가 그 속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선택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내가 절대로 죽여버리겠다. 라는 어떤 형벌. 내 말 먹지 말라는 건 뭐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부디 생명을 선택하지 생명을 거부하고 지식만을 추구하면 결국은 죽음이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의학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인간이 유전자를 연구해서 다 알지만 유전자를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그 힘, 그 생기,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는 과학자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꼭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눈부시게 첨단적으로 발전한 현대의학은 계속 지식만, 유전자 자체에 대한 지식만 추구하고 있지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유전자가 무슨 상관이야? 그 관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적으로 수술로, 당사선으로, 항암제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암세포를 죽여. 그러나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받을지라도 꺼져있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방법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사실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로 그 헐그로 하나님이 방금 만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헐그로 만든 인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란 것은 뭐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그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좋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사랑을 줄 대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도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왜? 사랑을 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어리라. 그렇게 이제 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2장 19절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님은 다 자기가 짐승들과 새들과 이런 걸 다 만드시고 이름을 누가 짓게 하세요? 네, 아담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모든 선택권을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 같으면 자, 아담아 이리 와. 내가 각 동물의 이름을 지을 테니까 네가 수첩에 잘 적어.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불러. 그래야 하나님이 뭐가 서는 거예요? 가오가 서는 거예요. 가오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만드시는 창조는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동물 혹은 식물들을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보고 하는 건 모두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 모든 육축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것도 뭐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입니까? 모든 선택의 자유는 선택은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셔서 인간에게 모든 지배권을 주시고 이름을 짓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은 이거야. 그럴 때 너는 나에게 속한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지을 그 권리도 다 주셔서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한번 이름 지어봐. 나는 그거 받아들일게.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하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생명과 나무를 어떻게 이 사단의 마귀가 악령의 우두머리 루스벨이 성공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겁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따먹게 했던가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나무, 그렇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나한테 마음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혹시 먹어도 되냐? 몇 개나 먹으면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영어선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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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free, freely, freely, 자유롭게 말하는 말이에요. 모든 나무, 모든 나무, 모든 나무, 이 가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좋다. 자, 그것을 네가 free to eat, 자유롭게 먹으란 말은 나의 허락 같은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나는 너에게...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질과를 자유롭게 먹어라.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장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즉,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생명과만 따먹어라. 내 사랑만 받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생명만 받아라.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인간이 뭐를 추구하기를 원해요? 생명보다는 뭐예요? 지식. 그러니까 사단은 이 생명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식만 가지면 된다. 왜? 사단은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은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우주정부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무엇을 조건적으로 인간을 통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무조건적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이 무조건적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뭐에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이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만약 사단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사단이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루스벨이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핵심은 그 본질은 그게 바로 진선미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감동스럽게 합니다. 내가 시킨대로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시킨대로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야 내가 사랑 주지.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되는데 만약 사단이 이 무조건적 사랑은 싫다. 그러면 결국 이 생명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이 싫다고 주장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 것을 몰라. 왜? 사단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겠습니까? 알아봤죠.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자기는 죽음인데 그렇죠? 결국 사단은 빛을 거부하고 뭐를 선택한 거다? 어둠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도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린다거나 다른 병에 걸려서 여기 와서 뉴스타트를 해보시면 와 생기라는 게 있구나를 처음 알게 돼.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고등교육을 받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가 작동하고 움직이고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유전자들이 작동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하! 알고 보니까 나는 저절로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생기라는 그 영적 에너지를 주어야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진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기, 영적 에너지, 그 본질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 우리 유전자가 매 순간마다 작동하고 세포가 살아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있는 줄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그 생기에 문제가 생겨서 유전자가 꺼지고 해서 면역력이 약화돼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생기가 막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암환자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하고 뭐예요? 유전자가 꺼졌건 말았건 유전자를 다시 킬 생각을 하지 않아 왜?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치료. 암세포만 죽이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암세포를 아무리 죽여도 결국 생기를 아직도 받지 못한다면 약화된 유전자를 꺼져 버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지를 못해가지고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나면 바로 또 뭐예요? 암세포들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자라나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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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란 것이 나를 살려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게 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 그거 아니다. 그러면 자기를 뭐를 거부하는 거니까? 생명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죠. 그런데 사단은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존재를 이해를 못 하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만큼 어떻게? 알면 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만큼 어떻게?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안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결론에 이 함정에 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지식만 추구해. 생명나무 필요 없어. 지식만 추구해서 네가 하나님 만큼 알게 되면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사단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 하나님이 지구상에 만드신 이 인간,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안 돼. 그것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용서를 해 가면서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야. 그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믿고 있어야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학계가 연구를 더 깊이 하고 깊이 하고 더 깊이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을 꼬셔야 해요. 꽃이 나는 게 뭐냐면 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하면 인간은 결국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되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인간은 결국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이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조건적 사랑은 무순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중심적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그러면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금 장세기 2장까지를 통해서 나는 너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줘서 너희의 자유를 내가 보좌한다. 그러므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동물들을 내가 만들었지만 그 이름 짓는 것도 너한테 맡긴다. 완전히 너의 자유 선택권을 나는 존중하겠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들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장세기 3장 1절에서 인간과 사단의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벌써 장세기 3장 1절부터 뱀이 인간을 속일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함으로써? 간교하다. 뱀, 사단, 용, 마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을 때 무슨 마음으로 물을까? 간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얼마나 간교한 질문인지 몰라요.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거 진짜 간교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모든 나무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딱 대답하면 돼요. 이 뱀의 질문, 사단의 질문이 왜 그렇게 간교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묻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를 강조했는데 사단은 그거를 어떻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을 100% 긍정적으로 너희는 자유롭다. You are free to eat. 너희는 자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단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너희들한테 이 동산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뭐?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며 아이고 가여워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라는 말은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습니까? 동정심 너희들 어쩌다가 그런 무서운 그런 뭐예요? 구두새 하나님을 만났냐? 너희들 참 힘들겄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동산에 모든 나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이 좋은 수많은 과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 돼요? 하 뱀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할게 동산 모든 나무에 과일을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상황 끝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뱀이 이렇게 간교하게 하는 질문을 이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아시겠죠? 뱀아 너 왜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여자가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어. 너는 왜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냐? 너 참 이상하구나? 그래야 돼.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대꾸를 하는지 보세요. 사실은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 대꾸를 해야 돼.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그대로 대꾸를 하면 누가 똥대는 거예요? 뱀이 똥대는 거지.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방금 만드신 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줬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뭐라고 그러게? 여자는 상대방에 면박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남자들 사이의 대화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러고 있어? 막 면박을 주면서 해결해.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면박 주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도 어떻게 해? 잘 고려해 가면서 너무 속상하지 않도록 약간 또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래서 여자들의 대화 방법은 우리 남자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화를 그냥 지식적으로 선택의 자료를 줬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방이 면박을 당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는 잘 안 하고 우리 남자들끼리의 대화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방법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통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보다는 너무너무 약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산 나무의 모든 나무를 너희는 뭐예요? 말대로 먹으라! 자유롭게 먹으라! 이것을 자유를 강조하려고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여자는 뱀의 입장도 참작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 그래서 뱀이 얘기하고는 뭐예요? 정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정반대가 되어버리면 뱀이 뭐예요?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덜 무한하게 하려고 여기 보시면 통산 나무의 실과를 여자가 아주 많이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자가 중요한 단어를 빼놓고 얘기해요. 뭐를 빼놓았습니까? 여기 하나 뺐어요. 모든을 뺐죠. 동산이 모든 나무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이란 말을 못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때 마음대로도 안 썼어요. 모든을 뺐고 실과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뭘 빼먹었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도 빼버렸어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먹을라가 아니라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 자유롭게도 빼버리고 마음대로도 빼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를 빼버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자유롭게를 빼버리면 먹을 수 있다. 수 있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좀 분명해집니다. we 먹을 수 있다는 영어로 하면 may 입니다. may eat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원래 may는 없어요. may는 뭐냐면 허락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허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강조하시기 위하여 모든 나무 그리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핵심을 인간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이 동산 나무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나무도 있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데 너는 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 뱀은 철저히 하나도 먹지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를 다 자유롭게 먹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 자유롭게 먹어라. 이게 대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먹지 말라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립이야. 이 중립이 뭡니까? 허락받아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먹게 한 것은 아니지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지. 오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여자는 자기가 오해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이 무선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건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네 선택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즘도 허락하시면 이런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선택권을 주셨다. 왜? 우리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선택권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오르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의 선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렇게 선택이 일치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선택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는 선택은 이거야. 이거 네가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보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들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안 한 말씀을 또 해요.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또 만지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 왜 그 생명과 나무의 등을 돌리고 그 지식만 추구하게 되면 너희들은 정령코 죽으리라. 너희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먹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또 뭐에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은 뭐에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말이죠. 근처에 만지지 만지려면 가까이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에는 가까이 가지도 뭐에요? 말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신 말이죠. 이 말은 가까이 가지도 마! 이 말은 상당히 뭐에요? 하나님은 엄격하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지지도 마! 그래놓고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혹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꾸 왜곡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행동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창세기 3절까지 아직도 이 인간은 여자는 선악과나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이미 이 여자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좀 무섭게 얘기해 버려 묵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래놓고 정면코 생명과 나무를 등을 돌리고 지식의 나무만 추구하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죽어 그것을 또 왜곡해서 혹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이것이 아직도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 이미 인간은 이 여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행동으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닐지라도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 이 여자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이 뱀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중요한 죄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혹 죽을까 한다는 말을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될지 허락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혹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하나님은 진짜로 죽는다. 그런데 혹 피라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안 죽을 거를 안 죽는 거를 하나님이 죽는다. 하신 것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불신 믿지를 신뢰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미 이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먹고 싶어? 진거야. 마음속에 그랬더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할 것이다. 안 죽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여자 하나님이 지구상에 처음 만든 그 인간도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엄하신 분이고 100%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동산에 먹고 싶을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따먹게 되고 그래서 따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를 내일부터 공부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락을 받아야만 어떤 과일 나무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허락하고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돼 이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오해되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 하나님의 사랑 자유로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한다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다 그래야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에게 뭐를 할 수 있어요? 어리광 어리광을 그래서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고 어떻게 싫어 하고 어리광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면서 부모와 자식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만 하는 거야! 조건적이야! 철저히! 말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계속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속에 와 닿아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정말 놀라운 사랑의 치유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